Monday인, 일상적인, 재미없는, 또는 세속적인. 주말엔 굉장히 재밌잖아요. 그런데 Monday로 돌아가면은 Monday인, Monday, 월요일. 월요일은 일상적이고 재미없고 세속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세속적인, 그래서 일상적인, 재미없는, 세속적인. Monday인, 일상적인, 재미없는, 세속적인. 자, horrendous, 참혹한, 끔찍한. 자, 감옥에다가 horrendous, 호랭이를 뒀수. 미리 호랭이를 둬서 죄수를 집어넣으면 잡아먹히게끔 해놨어요. 얼마나 참혹해요, 그죠? 호랭이를 뒀수, 참혹한, 끔찍한. horrendous, 참혹한, 끔찍한. 자, curve, 억제하다, 또는 연석. 자, 연석이라고 하는 것은 차도하고 인도 사이의 경계가 되는 도를 뜻해요. 자, 커브길에서 속도를 내면 이쪽으로 그냥 가버리겠죠, 그죠? 그래서 커브길에서는 끼익하고 속도를 억제해야만 합니다. 자, 그리고 커브길에는 항상 그래서 연석을 깔아놓죠. 그래서 curve, 억제하다, 연석. curve, 억제하다, 연석. 자, demantied, 미친, 발광한. 자, 뒤에 멘티, 바지도 안 입은, 멘티만 입은 사람이 쫓아오고 있어요.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미친 사람이죠? 발광한 사람이죠. 자, 그래서 뒤에 멘티만 입고 쫓아온다. 자, demantied, 미친, 발광한. demantied, 미친, 발광한. 자, vulnerable, 상처받기 쉬운, 피해를 입기 쉬운. 자, 벌을 불에 넣으면 벌은 상처받기 쉽겠죠? 피해를 입기 쉽습니다. vulnerable, 상처받기 쉬운, 피해를 입기 쉬운.